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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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지? 우리 산책 갈거야? 그 끈 어딨어? 거기 있어? 여기 콩물 예쁘지? 여기 있는 곳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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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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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행복이란 캠핑입니다. 오늘 저희는 홍천으로 왔습니다. 겨울에 왔다가 이제 또 겨울 될 때 우리 눈 많이 왔을 때 왔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한번 눈 많이 올 때 한번 여기 왔었고요. 뒤에가 이제 강가예요. 정말 여기가 이제 조용하고 멋진 곳입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좋아요. 자리에다가 피칭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우와 좋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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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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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어? 오리야? 오랜만에 펼쳐보네 이불 깔아줘요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거 올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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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 세스한다 향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이것좀 좋아? 100W 좋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게 산책 가고싶어? 우리 산책 갈거야? 우리 끈 어디있어? 거기있어? 여기있어? 빨리와 머리 머리 옳지 빨리 가고싶어 강도 볼 수 있고 바로 옆에 산이라 산도 볼 수 있는 노지네요 여기가 그럼 저희가 산쪽으로 일단 한번 올라가봅니다 가고싶어 강가 노지가 쭈욱 이어져요 다리 밑진에서 저쪽까지 있습니다 요쪽에 지금 이제 커피 편의점 통닭튀김 카페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려있어? 열려있어? 열려있답니다 장작도 팔고 매점이 있어 아 매점이 있대요? 장작도 팔고 아 그렇구나 저기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시면 다리 건너자마자 저기 있는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내려가는 길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경사가 조금 가파라요 화장실은 여기에요 휴지도 지금 걸려있어요 이렇게 되면 깨끗하지 저희는 이제 곧 다리 저쪽으로 들어가있구요 여기 다리 건너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저쪽에도 지금 캠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지캠핑을 여기 길이 길 되게 좋아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구요 길은 이제 이쪽으로 길은 바닥도 괜찮아요 이륜 승용차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이구요 아 여기까지는 노지차박이 가능하구요 아 요 안쪽에는 이제 못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네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한적하니 괜찮네 조용하니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 화장실이 이제 조거기 화장실이 가까워서 화장실이 안 되구요 저희는 요리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저 다리 밑으로 이렇게 쭉 오시면 요기까지 이렇게 노지가 쭉 강가 노지가 쭉 있습니다 요렇게 저 안쪽까지 저어 아 아 아 아 아 아 멋지네요 아 아 문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맛있겠어. 냄새도 너무 좋아요. 밥 집어 먹어야 되겠다. 응 맞다. 맛있어. 맛있어. 이건 4방. 5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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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나와 저는 과연 맛있다? 응 맛있어 fellow number group erstmal 이렇게 근처 branches pembra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홍보기는 이미 끝나러 갔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홍보가 안녕 잘 잤어요 잘 잤어요. USB 매트인데요 온열 매트. 온도 조절은 상중하 있어요 상중하 제일 강한 거 있고 3단 요게 2단 1단 그래서 요게 1단 만두고 자도 되게 따뜻해요 빨간 그래서 저희가 어 이 구수 침낭하고 요 매트하고 요게 이제 보조 배터리 거든요 보조 배터리 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잘 잤어요. 따뜻하게. По 시원해 갈 거에요. 이어가 연락 로봇 따bei는, 야채에 옮겨주세요. 되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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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räum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다. 잘 서 있네. 걸을 거야. 왕벌이야 왕벌. 숙주나물. 좀 많이. 많이. 여기. 너 뭐 달라? 얘 저기 야채 달라고 그러는 거지? 너 어찌가 먹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아침에 와가지고 구독자님 만났어요. 아 맞아요. 커피송님하고 또. 잡콥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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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어디 가서 먹는 거야? 여기 먹어. 여기 먹어. 여기 먹어. 여기 먹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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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좋다 따뜻한 커피가 좋네 커피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멋집니다 저희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야죠 이제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여기 콧물 연복이 콧물 연복아 아빠 좀 봐봐 어디서 오 카메라 울렁증인데 우리 행복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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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시금치 초밥 치즈 배가 빠진 맵네임 鐵 랍스터 랍스터 새콤달콤 바삭한 정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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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글기나 가기로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